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이 정도로 소란이 일고 난 다음에도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말이 안되는 일이다 18일 휴가를 내고 20일날 오늘이죠 월요일에 출근하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퇴의 결정이란 면에서 아마도 신현수 민정수석이 정상인이라면 사표 수리를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봅니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그는 산퇴하는 쪽으로 마음을 이미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사퇴를 만류하는 주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그의 견고한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결심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미 저는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해보고 깨졌습니다 아마 박 장관이 네다섯 달 정도 아래죠 그러니까 아주 인간적인으로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 아마 박범계 장관하고 두 사람이 코드가 거의 안 맞을 겁니다 196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세대의 운동권하고 비교적 착실하게 살아온 1960년 이전 세대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사실 민정수석이 그만두고 말고 하는 거지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소재로 삼게 되었습니다 2월 20일자 중앙일보 온라인판 신문의 톱기사는 윤석민 기자가 쓴 신현숙 설득할 자신 없어 박범계는 2월 7일 일요일 휴일 인사를 강행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인사안을 갖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숙 민정수석을 설득할 수 없으면 그것은 올바른 인사안이 아닙니다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인사안을 일요일 날 서둘러서 강행했다면 당연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인사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옳지 않은 일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옳지 않은 일을 묵인했다 방조했다 이렇게 이번 사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은 옳고 그름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인사안을 밀어붙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음이 별반 중요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윤석민 기자는 박범계 장관이 자신이 없어서 서둘러 일요일인 휴일에 검사장급 인사안을 강행했다는 주장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의 취재기사를 다음과 같이 기사화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민정수석 반대에도 인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이 2월 7일 인사 직후 김영식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전화해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기자가 아주 발로 뛰는 그런 취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더욱더 심각한 현상에 눈길을 두게 됩니다 같은 날 신문에 중앙일보의 정유진 기자와 하남현 기자의 취재기록이 있습니다 2월 20일 날 중앙일보는 박범무부 장관이 대통령 패싱했나 신현수 박범계 감찰 요구라는 아주 특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안이 대통령을 패싱해서 그냥 강행행되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라는 그런 강한 의구심과 궁금함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기사의 중간 부분에는 중간 제목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건의 문재인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중간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검사장급 인사와 같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안이 그리고 법적으로 반드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 대통령 재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는 권부 내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세가 따로 있고 허세가 따로 있다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대통령의 패싱한 검사장급 인사안이 뜬구름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정유진 기자와 하남현 기자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사화했습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식 사전결제를 받지 않고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복수의 여건 관계자가 2월 20일 말했다 두 기자가 확인했다는 이야기죠 청와대가 대통령의 재가 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만 밝혀 주말 사이에 의혹은 증폭됐다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장관 감찰 요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재가한 시점과 방식을 계속 숨기고 있는 점도 의문을 낳고 있다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검사장급 인사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 거의 정결로 처리됐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기를 흔드는 사건일 뿐만 아니고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법을 잘 알고 이러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감찰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계속됩니다 중앙일보의 기사 내용입니다 2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현수 수석은 참여정부와 문재인 캠프 법률지원당 등에서 함께 일한 인사 등에게 문 대통령에게 박범계 장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확인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현수 수석은 박범계 장관이 지난 2월 7일 문 대통령의 정식 사전 재가 없이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를 발표한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봤다는 것이다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중앙일보의 특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검찰정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아주 충실하게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계획에 따라서 나라가 굴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이런 기사를 본 경우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권할을 주었는데 실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은 일본의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중에 우려나 의심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따라서 박범계 장관이 2월 7일 날 일요일 날 검사장검 인사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취재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신현수 민정수석을 설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장관이 대통령의 정식 재가를 받아서 그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인사안인데 그것도 보통 인사안이 아니고 검사장급 인사안이라면 어쨌든 나라 자체가 아주 우서운 그런 나라가 되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